세 번째 주제는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의혹에서 재킷은 도대체 어디를 갔을까? 하여튼 이 의혹에 관한 두 분의 모두 발언과 토론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숙 여사의 특검 받고요. 저는 김혜경 특검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 김혜경 여사의 특검에 된다. 부인이죠. 김혜경 여사의 특검 왜 필요하냐. 김정숙 여사 못지않고요. 지금 증인이 있습니다. 명백한 증인이 있어서 법원에 나왔고요. 그분은 한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증언되어 있었어요. 조명현 씨요? 조명현 씨? 조명현 씨. 예 맞습니다. 사회자님 조명현 씨하고 아는 척해서 끼어들게 하는데 재질 좀 해주십시오. 계속 발언하시죠. 산통이 깨지는데 갑자기. 제가 땡치는 것보다 낫죠. 조명현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증언했었는데요. 일부 세력들은 이게 음모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당연한 거를 범죄로 몰아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검사된 특검을 지금 일본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개에 막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래 무도한 세력들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는 김혜경 여사까지 엮어서 두 전 지도자 그리고 미래의 지도자를 꿈꾸는 야유교에 있는 그분이 그분의 사모까지 전부 다 같이 세트로 특검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김민준 의원이 그래서 사실 초반에 3김 여사 특검을 하려면 3김 여사 특검을 하자. 그런 공격으로서 그게 또 반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건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어요. 김민준 당선되고 나서 주장했잖아요. 저는 선거 나가기 전부터 주장했다니까요. 지적재산권이 있으시다. 그럼요. 저 방송 보면 다 나옵니다. 제 방송을 보십시오. 국회의원 중에서는 먼저 했다. 저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밥 먹을 때 늘 그 얘기 했었어요. 3명 다 특검 가야 된다. 영상이 없잖아요. 영상이 안 남아 있잖아요. 식당에서 사람 다 봤어요. 같이 밥 먹던 사람들. 그거 부분은 두 분 나중에 재판으로 다 두시고요. 저분에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진짜 이게 특검 사안이라는 것을 저는 진짜 피부로서 느낍니다. 왜냐. 김정숙 그 전 여사가 한국의 이메일 다 김정숙 전 여사가 본인의 버킷리스트. 여러분 버킷리스트 어떻게 하죠. 이 메모지에다가 나 인도 가야지 나 노르웨이 가야지 이렇게 가고 싶은 데를 적어요. 그러면서 간대를 X표 치는 걸 우린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거를 실현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통령 끝나고 나서 쥐돈으로는 안 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버킷리스트를 뭘로 했다. 국민 혈세로 다 했다. 그래가지고 보면 체코에 갔는데 체코 대통령도 없는데 혼자 가. 갔는데 대통령이 없대. 그리고 피라미드에 갔는데 피라미드에 한국 관광 홍보를 하러 가. 근데 왜 피라미드를 가냐는 거죠. 한국 관광 홍보를 하는데. 그래 체코를 갔는데 체코에 뭐 하러 갔냐. 대통령도 없는데. 대통령도 없는데 체코에 뭐 하러 갔냐 했더니 원전 세일즈 하러 갔다고요. 탈원전 하시겠다면서. 그런데 관광은 또 원전 세일즈 하러 관광 가셨다. 이 모든 게 특검 대상이에요 여러분. 왜? 이거 다 세금으로 했거든요. 자 그리고 노르웨이도. 노르웨이도 가가지고 이게 다른 정상들이 가지도 않는 관광지를 가요. 왜? 거기를 가고 싶어서 노르웨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 시리즈는 무조건 인도 타지마을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인도 타지마을은 인도 장관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안 불렀는데 오셨잖아요. 방송에서 이야기 다 했잖아요. 인도 장관이. 외무장관이. 그런데 이제 발법을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다음. 옷 어디 갔냐고요. 샤넬 옷 어디 갔냐고요. 그럼 청와대에 있던 테이블은 어디 갔고 찻잔은 어디 갔고 식기 다 어디 갔어요. 이번에 그 물건들 다 어디 갔는데 다 찾아오라고요. 그건 누가 찾을 거냐고요. 특검이 찾아야 된다. 특검이 다 찾아야 된다. 찻잔 개수 테이블 개수 자켓 개수 그다음에 이 장신구 개수 싹 다 찾아내라. 찾아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 고해라. 이게 바로 조상규의 주장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회자님. 네. 감동적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사회자님 편파적입니다. 감동을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씀하신 것도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인 건 감동적이라 말을 못합니까? 우리 이 장관님은 처음 뵀을 때부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저는 인상이 나빠요. 저 이제 그만할까요? 제가 부연성을 조금 드리면 아까 프라 체코 간 거예요. 말씀드리면 그때 원전 세일제 때문에 갔다고 한 게 대회 중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인 게 대통령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대통령은 탈원전 주의자예요. 원전 안 하겠다. 그런 주의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랬었나요? 네. 그랬었고. 그래서 대통령을 못 만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럼 총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총리? 결국 총리가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헝가리의 요구는 뭐였냐면 우리 총리 만난 걸 비밀로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또 헝가리 갔는데 뭐였냐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총리 만난 걸 얘기했어요. 총리 만나서 원전 세일제 했는데 저는 코미디 같은 게 뭐냐면 이 총리는 러시아 원전 도입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결정권자는 만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 제품을 써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왔다는 건데 그게 세일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프라하의 밤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프라하의 야경을 아마 즐기러 간 것 같은데 그 야경을 즐기러는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원전 세일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게 무리수였다. 아예 번지수가 잘못된 그런 원전 세일제였었다. 코미디 같은 그런 일이었다는 것도 부연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특검해가지고 다 찾아 커버하고 그릇 다 찾아왔는데 그랬잖아요. 네. 정말 저는 100% 건강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해외에서는 영부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투명하게 합니다. 남들이 공식적으로 협찬하는 거 옷 다 입어요. 당연히 입습니다. 대신 입고 다 남겨두고 갑니다. 왜?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대한민국 영부인한테 준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부인을 위해서 두고 갑니다. 그게 바로 투명한 거예요. 협찬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협찬받은 게 너 주라고 그 협찬 준 게 아니잖아요. 그걸 왜 가져가냐 집에. 빨리 양산 사저를 압수수색하라. 압수수색하라. 사회자님 이제 사전 선거운동을 제재를 부탁합니다. 사전 선거운동까지 보냈고. 여기가 광화문이라 제가 좀 약간. 광화문에는 이게 돼서. 가져간 거 생각난 게 있습니다. 옛날에 KBS 모 방송국의 사장이. 이 방에 얘기 안 들었잖아요. 모 방송국의 사장이 퇴임을 했어요. 퇴위를 하면서 자기 집에 설치되 있던 테레비를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한 거지. 자기 방에. 자기 방에 있던 거. 왜냐하면 방송국 사장이 돼 보니까 모니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레비를 다 여러 대에서 사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걸로 사뒀겠죠. 그렇겠죠. 테레비를 다 썼다니까 있었는데 그거를 반납을 안 한 거예요. 그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지적을 받으니까 겨우 맞이 못해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참 파렴치하고 공직적 자격이 없는 겁니까. 왜 형사처벌은 안 됐죠. 그 횡령인데. 그렇죠. 횡령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거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서로 막고서로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끈덕제를 잡아가지고. 김정숙은 돌려줘도 잡아 놔라. 돌려줘도 구속시켜. 돌려줘도 어떻게 구속시킵니까. 돌려줘도 구속시켜야죠. 조 변호사님이 이렇게 선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 TV조선거의 입장과는 직접 제 과정이 없다. 그 부분은 진짜 침고. 개인적 사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의 공식적 의견은 아니고요. 네. 기다려준 sonsą. 잘 나가. 찾은. CORJo giving. 시작합니다. 지민입니다. inclined.